. 폭스바겐 250마력의 파사트 퍼포먼스 콘셉트카 공개 폭스바겐은 2013북미국제 오토쇼에서 파사트 퍼포먼스 콘셉트카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 파사트 퍼포먼스 콘셉트카는 지난 2012년 연간 11만 7천여대라는 사상 최고의 판매기록을 세운 북미형 파사트의 역동성을 더욱 강조한 고성능 버전의 모델이다. . 터보차조 직분사 4기통 TSI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된 파사트 퍼포먼스 콘셉트카는 최고 출력이 250마력으로 강력한 엔진 파워를 자랑한다. . . . 여기에 역동적인 드라이빙 성능 구현을 위해 더욱 낮게 설계된 스포츠 서스펜션과 스티어링이 세팅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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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루미늄 휠과 듀얼 머플러,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헤드라이트 빛의 폭과 길이가 자동으로 변화하는 향상된 라이팅 시스템을 포함한 바이제넌 헤드라이트, LED 테일라이트 등이 장착됐다. 이와 더불어 투톤 컬러 가죽 시트와 블랙 헤드라이너를 적용하고 대시보드와 더트림 등 실내 곳곳에 카본 스타일을 더해 고성능 모델만의 차별화된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했다.